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류 보좌관이고요. 건조 위원장입니다. 목소리가 건조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일주일째 감기를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물론 이 나이가 되면 무서운 게 감기 아니고 다른 게 더 많긴 합니다. 덕질 간사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피곤한 홍성갑입니다. 저희 아저씨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벨빛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빛 간사입니다. 쓸모없는 유슬리스 팩트이긴 한데 지금 이번 21대 국회는 엄태영 의원과 22대 쓸모없는 놈 염태영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점이 하나지만 2번당 뭐야 그게 그분이 전수원 시장 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은 점이 2개지만 1번당 크로스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돼도 두 사람이 똑같은 국토위 소속이에요. 이런 그래서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10월 11일 철도공사 등의 국토위 국정감사를 보면요.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질의 딱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서 클릭하는데 수원무엘 염태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넣는 사람도 헷갈린 거죠. 쭉 내려가서 염태영 의원 과로 더불어민주당 클릭하니까 국민의힘의 엄태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 홈페이지의 담당자는 아마 이제 22대가 와서 한숨을 푹 쉬었을 겁니다. 아 이젠 괜찮아. 왜냐하면 이수진이 한 명만 남았으니까. 그 전에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러고서 이제 염태영과 염태영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제보하시면 대체 누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 곧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 라이트 맥주오모 비오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 이시포 전화영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비오틴! 국감 같은 스트레스성 이벤트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원래 몸에 털이 잘 빠져요. 잘 빠지고 잘 나요. 근데 지금 더 빠지고 있어요. 골든 리틀이 뭔 줄? 생기지는 못해도 잃어버린 것은 막아준다는 간증의 향연. 우리 어머니가 그중 한 명입니다. 로아스웰 맥주 효모 탈모 예방에 좋은 성분 아누카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 먹을 땐 몰라도 안 먹으면 티난다는 맥주 효모 어머니가 지금 이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빨리 도사 와라. 네. 저희 할아버지도요. 안 먹으니까... 점점점점점점점 액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4국정감사 기록실 국회의원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는데 매해 국간마다 대한체육회장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기흥 코너 이슈 하나 돌아온 이기흥 코너 체육회의 이상한 선거 국민의힘 박정하 진종우 김승수 혹시 아직 명절인가요? 그동안에 국간방송에서는 거의 매년 이 사람 얘기를 했죠. 한 번 정도 빠지고요. 즉, 전통입니다, 여러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그리고 꼭 덕지인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착합니다. 이런 분들 콜렉팅 하시는...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이기흥 얘기 나왔네. 아니면 이기흥 또 증인으로 나왔네. 보다 보면 그 이슈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진짜로 재밌다는 거죠? 안 다룰 수가 없어요. 홀린 표정이세요. 흥이 나네, 이기. 심지어 당을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혼을 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싫어했어요, 이기흥 회장은. 그런데 지금 정부를 더 싫어하죠. 박근혜 정부도 싫어했어요? 다 싫어해요. 그럼에도 이기흥 회장은 꿋꿋하고 해맑아요. 게다가 이게 정몽규 축협회장하고 다르게 이기흥 회장은 말을 잘합니다. 지지 않아요. 약간 꿍기질이 좀 있어요. 그런 어른들 있죠. 무수한 실정과 의혹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자각했어요. 대한체육회장은 4년 임기인데 이기흥 회장은 내년 2월 27일이면 그 임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3선 도전을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푸틴이세요? 만약 3선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3선 대한체육회장이 됩니다. 이승만이세요. 대한체육회장의 이승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선도 이기흥 회장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돼요. 그 강력함의 비밀. 무려 지난번에는 5선인가 6선에 이종걸 의원을 이겼어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많은 비리와 의혹을 안고서도 계속 대한체육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강력함의 비밀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의 비결. 이기흥 회장은 이번에는 국감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선거에 대해 여당 의원만 3명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박정하, 진종호, 김승수 모두가 은은하게 빡쳐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이게 이기흥 회장을 다루는 의원들의 전통입니다. 의원들은 다 싫어해요. 당을 가리지 않고. 다루다 보면 다 빡치기래요. 그런데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직접적인 그게 있으니까. 자, 이기흥 회장의 비결은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코어. 부틴 맞네. 이게 유인촌 장관도 잘 알고 있어서 도저히 못 참고 정관 고쳐서 3선을 할 거면 해라. 그런데 연 4,500억의 정부 지원금을 안 주겠다로 나왔습니다. 문체부 차원의 감사도 시작이 됐어요. 그럼 초선되던 2016년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관 변경이 먼저 돼요. 고짱이요? 네. 선거를 치러봐서 이겨봤잖아요. 그거를 반영해서 바꾸는 거예요. 피드백 되게 빠르네요. 원래 개헌은 바로바로 해야 되죠. 우리가 선거라면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생각하는 선거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정관을 고쳐서 본인 서약서. 네? 뭘 서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제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결혼합니까? 피해 맹세? 그래서 박정화 의원은 이기흠 회장의 전과를 조금 궁금해했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전과는 어떨까? 대학원생을 바라보는 교수님 표정하기. 학부생을 바라보는 교수님 표정이죠. 대학원에서는 어떨까? 네. 랩실에서는 어떨까? 2022년 선거. 이거 재선 시기죠. 또 정관을 바꿨습니다. 재선을 했으니까요. 기존 정관은 회장 포함 모든 임원은 어떤 선거에 나가려면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했습니다. 회장이 회장 선거 나가려면 사퇴하고 다시 출마를 해야 해요. 모든 선거가 거의 그렇죠. 이걸 회장 포함 비상임 임원은 약간 깨알같이 비상임 임원으로만 한정했어요. 후보자 등록 의사만 사무처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구출림인지 절반은 알겠네요. 상임 임원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출마를 힘들게 하고 동시에 출마 힘들게 하죠. 견제. 동시에 자기가 회장이 아닌 90일을 없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 회장으로서 공석이 돼서 90일을 지난 다음에 또 삼성에 도전해야 되는데 계속 현임인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선거를 뽑는 비상임 임원들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 체육회장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임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주변에 센 사람들을 많이 옹립해놨어야 돼요. 회장님이. 그걸 이미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임은 연임하려고 출마하는 거는 출마 자체도 원래 쉽지는 않아요. 원래는. 연임 가능 여부를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난 정권이 생긴 조직이죠. 여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기흥 초선 이후 연임 가능 판정이 22%에서 91%로 증가했어요. 계속 봐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전에는 5명에 1명꼴로만 연임 가능합니다. 출마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9명이. 다 시켜준다는 거네요. 연임을. 당연히 이기흥 회장의 주변 인사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1월에 이기흥 3선 연임의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혹은 다른 예전에 이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생각했던 게 공수처를 바라보던 검찰 견제 무용론자들의 의견하고 비슷했는데 이건 쓸모가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옥상호가 아닐까? 어차피 같은 권력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있을 이번 선거를 위해서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대한체육회의 선거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그래요? 270명의 대의원이 뽑나요? 비슷해요. 선거인단이 뽑나요? 비슷해요. 간선제예요. 그래서 저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이기고 간선제인데요. 일단 형식상으로는 랜덤 간선제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간선제니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죠. 맞네. 선거인단 풀은 대학, 초중고 교사, 국가대표, 각 지역 체육회 인사, 동호인 등등 중에서 무작위로 2만 3천 명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건 중앙선거니까 랜덤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주 의심스럽지는 않고요. 그런데 2만 3천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일주일 전까지 2,300명으로 출연합니다. 이건 내가 흑백요리소에서 봤다니까. 첫날 다 먹어보고. 특별하진 않은데? 이게 보류. 네. 보류하고. 문제는 추리는 기준과 추리는 주체를 모르겠어요. 흑백요리사는 알아요. 맛. 제가 매년 이 선거지가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선거인단을 맛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박정화 의원이 알아와줘서 여기까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박정화 의원도 2,300명으로 줄이는 과정은 넘어가더라고요. 캐치 못했군요. 그런데 일단 그렇다고 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왔던 2,30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간선제인데 2022년 12월에 새로운 제도가 끼어들어옵니다. 지정 선거인. 생존자. 뭐예요? 대지그네이티드 뭐 어쩌고. 228개의 시군구 체육회에서 시군구니까 기초단이죠. 여기서 한 명씩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2,300명 안에 들어갑니다. 아, 통일 주최 체육회 회의. 그러니까요. 즉 기초단인 체육회를 장악하면 선거인단 중 10%가 장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전두환의 플레이북에 있는 기술을. 약간 인격도 그렇고 정말 전두환과 한가 봐요. 물론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죠. 이게 작동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아, 네네. 자, 박정화 의원은 또한 선거 때마다 매번 공교로운 일이 생겼다고 언급하고는 말을 안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진종호 의원이 알려줬습니다. 자, 재선하던 2020년으로 가봅시다. 당시에 후보는 이기흥 포함 총 4명이었습니다. 볼까요? 이 중에 장영달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중심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동교동계 4선 의원의 대한배구협회 회장도 해봤던 사람인데 반 이기흥 연대 단일화를 주도해서 결국 사퇴를 합니다. 그럼 다른 둘은 누구냐? 5선 의원이었던 이종걸. 이종걸이 있습니다. 재선 서울시의원이었으며 요트협회장인 유준상. 요트협회장님. 그런데 장영달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선거법 500만 원 유죄 정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먼저 빠지셨구나. 그래서 공직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 이기흥 회장이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재선이 됐어요. 그러자 선거법 정과로 피선거권 제한이 된 사람의 출마 금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아, 옹조래. 즉 장영달 방지 정권. 아, 너무. 정적 죽이기도 해요. 이런 거죠. 피선거권 제한은 공직에만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대한체육회의 직직도 공직인가? 공직이라고 우겨볼 수 있지 않아?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선거법 말고 다른 정과도 다 까야죠. 굳이 한다면. 하지만 정과는 까지 않잖아요? 지난 정권에서는. 서양만 봤지? 공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100%의 확신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도 야도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이기흥을 타겟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공직인가? 대한체육회장은? 그리고 그 다음번 법률자문.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경력자의 후보자 등록 제한은 가능하냐?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는 무슨 이게 공직이든 아니든 이러면 안 되지. 이종걸 유준상 방지 정권이죠? 이건 유신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삼손이잖아. 유신이죠. 이게 정확하게는 3, 4년 전 이내에 이런 걸 했으면. 여기에 딱 걸리는 게 이종걸 유준상 두 사람인 거예요. 한 명은 국회의원이냐고 한 명은 서울시의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다시는 선거를 치러본 베테랑과 싸우지 않겠다. 라는 의지로 읽힐 수 있는 거죠. 이 선거에서 이종걸 후보가 한 20몇 프로를 대표했거든요. 네. 그걸로도 불안했던 거죠. 그렇죠. 원래 독재자는 불안해요. 약간 70년대 대선이잖아요. 불안하네요. 다행히 이런 정관 수정들은 문체부가 제동을 걸어서 정관 변경까지는 안 갔어요. 문체부가 움직일 수 있나 보네요,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번에는 3선 연임 제한 변경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정관에 따르면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데를 없애고. 진정호 의원은 얼마나 빡쳤을까요? 이걸 다 좋았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재선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겠잖아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부터 유인촌 장관은 더 빡치는 거죠. 보자 보자 하니. 어쨌든 그리고 당선된 후에 한 일도 있겠죠. 그건 김승수 의원이 파냈습니다. 이거는 유인촌 장관이 진진으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서 당혹감을 나타낸 부분이에요. 보시죠. 2017년 이기흥 초선 직후에 대한체육회의 기타 직보수비라는 운영직 및 계약직 인건비가 6배나 급상승했습니다. 1억에서 6억으로. 기타 직보수비. 직보수비가 운영직 및 계약직 인건비인데. 이후로도 이게 3억 이후로 안 내려가요. 그전에는 2억을 안 넘었던 것들이. 이유는 신설된 직책 때문입니다. 사진사, 변호사, 선수촌 부촌장, 사무차장. 사무처장이 아니에요? 차장 등등. 첫 부촌장은요. 자승 대종사의 진동생이었습니다. 자승 동생? 네. 왜? 이기흥 회장은 조계종 신도 회장이기도 하거든요. 아,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군요. 자승 일파와 조계종의 독재자와 끈이 닿아있습니다. 자승이 누군지 내 XSFM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자승을 검색하시면. 제가 했습니다. 네, 독재인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 때 정성숙 부촌장도 체육인 불자연합 부회장이었고요. 현직인 정동국 부촌장은 대한근대 5종연맹의 위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근대 5종연맹 부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무처장이었어요. 아, 근처의 인사예요? 이런 식으로 7명 정도가 거의 확실한 측근 인사였는데 이들을 채용하는 절차도 이상했습니다. 자, 새로운 모직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채용 절차할 때 그것도 한 2주 정도 모집 공고 내잖아요. 3일? 길어봤자 8일? 정도 모집 공고 내고 이 사람들을 덜컥 채용합니다. 통정구인? 모두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이었고. 아, 1억 이상의 자리를 8일만에 채용을 했다고요? 우와. 이런 사람들이 조직 장악과 정관 변경에 힘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관 변경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됐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걸 김승수 의원실이 파악해낸 거예요. 문체부 감사라도 들어갔으니 다행인데요. 만약에 이제 정의가 승리하고 정의나 혹은 최소한 유인천 장관의 분노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내년부터는 어쩌면 이기흥 전통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흥의 이 강력한 카르텔 형성의 방식은 완전 명태균 수법이네요. 자기한테 억지로 빛을 만들기. 이건 억지로는 아니죠. 어쨌든 직책을 준 거니까. 그래놓고 자기를 몰아주게 한 거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죠. 혹시 나중에 유인천 장관이 3선이 되면 지금 재선 장관인데. 두 번 임명된 장관인데. 더블 장관이라고 하죠. 네. 쌍장관. 그래서 박정하 의원실이 국감에서 이런 녹취록을 풀었잖아요.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문광부가 괴물이고 정치 집단입니다. 라고 이기흥 체육회장이 말한. 당연하지 행정을 하는 곳이니까. 일단 틀렸습니다. 문체부예요. 그렇죠. 문광부는 어느 때 있던 말이에요? 전두환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국정농단이에요. 사실 그냥 아무 말이거든요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 아무 말을 풀 때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흠집을 내기 위한. 여당 의원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야가 힘을 합쳐 다 할 섹션입니다. 대한체육회의 문제. 좋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핀 건 누구? 정몽교라고요. 그걸 많이 보셨던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 대동단결입니다. 광고를 구하셔서. XSFM입니다. 전화로 공부하는 원화민 1대2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25?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그래도 만약에 이기흥 회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면 아쉽긴 할 것 같아요. 그리워하지 마시라고요. 몇 년 동안 매년 칠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사라진 무소속 후보를 찾지 마시라고요. 두께와 함께 즐겁게 화냈는데 오래 경험하고 느낀 건데 이런 사람이 나가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음 플레이어도 구멍이 좀 나있을 거예요. 광고 듣고 왔고요. 은행 얘기도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정무위에서 나온 질의인데요. 이슈 2 은행의 위험성향 투자자 민주당 박상혁 국감에서 대부분의 질의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내용이죠. 중요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외양간은 안 고치고 두거나 더 망가뜨리거나 소 찾아놓고 또 확대하는.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도 사례를 하나 봤고요. 외양간 망가진 곳에 소가 또 들어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사건의 징후를 발견을 하고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역시 국감의 역할입니다. 박상혁 의원의 질의가 그런 사례여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박상혁 의원은 은행 상품 판매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17개 국내 은행의 신규 펀드 투자자 중에서 위험성향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85.4%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장기를 들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닌 이상 위험한 곳에 투자했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목숨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네. 불나방들이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 저 뭐냐. 사이버펑크 2077의 배경도시가 뭐지? 나이트 시티 이런 데 사는 1년 후 생존률 50% 뭐 이런. 단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치가 근데 굉장히 급하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확 늘어났어요. 2019년에는 45%였다가 올해 94.5%로 뛴 은행도 있거든요. 두 배 넘게 뭐랄까 투전판이 됐다? 더 심한 곳이었어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전국의 해지펀드화가 된 거예요. 더 심한 곳은 24.6%에서 100%가 된 곳이었습니다. 100%는 뭐야 이게? 이 은행의 고객은 전부 다 위험성형 투자자라는 거죠.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총을 들고 다니는 거죠. 내기 바둑뚜다가. 약간 미국 시골 같은. 라스베가스잖아. 그렇죠. 근데 은행의 위험성형 투자자라는 거는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바티칸 지리학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모험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가는 곳으로 다 알고 있는 게 상식인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 가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사로 가죠. 투자증권이라고 이름붙은 회사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의 고객에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게 되면 부적합 상품 판매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총을 들고 와서 나한테 위험한 약을 팔아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안정적인 것입니다라고 속이고 위험한 걸 판 건 아니냐가 질문인 겁니다. 갑자기 투자자들의 성향이 위험성향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2% 적금을 평생 붓던 어르신이 야 올인 몰라 내일 모레 죽을 거야. 가는 순서 모르는 거야 이러면서 젊은 투자자들도 약관이 다 익었단 말이야 빨리 내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싸이다 손 들어 이러면서 그래서 부적합 상품의 판매 의심 비율도 그만큼 올라갔을 거라는 게 타당한 추론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적합 상품의 판매 의심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줄었습니다. 0%대예요. 아 경찰이 손을 놓은 도시 같은 거죠. 고담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총을 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19년에서 21년까지만 해도 한 10%대가 나왔거든요. 22년부터 24년까지 갑자기 많은 은행들이 0%로 관찰이 됩니다. 약간 북한 투표의 찬성률 보는 것 같은데요. 좀 오싹하지 않나요. 투자를 감시하는 기관이 의심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리고 약간 그거 아니에요. 국가 부도의 날. IMF 직전. 네. 한 가지 더 봐야 하는 통계가 고위험 상품의 판매 비율인데요. 이게 2020년부터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코로나죠. 네. 19년에 26%에서 20년도에 50%를 상승을 하고 그 뒤로 계속 50% 이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제 아니어도 일반 뉴스에서 2020년에 많이 듣던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돈이 어딘가로 증발되는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유동 자산을 들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상품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2020년에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같은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20년 국감에서 이걸 점검해달라고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이 서면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결과가 또 국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보고가 됐을 거잖아요. 알고리즘 전산 조작 이런 사례는 없다고 했어요. 이때는 이게 다 전산 조작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은행들이 실적 올리려고 조작한 거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대면 거래보다 대면 거래에서 위험 손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할아버지가 직접 은행에 가서 오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누군가 유혹했다는 거죠. 네. 박상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네. 박상영 의원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은행이 애초부터 고객들을 고위험 상품분에 몰아놓고 해당 상품을 판 거예요. 선택지를 그런 것만 놓고? 네. 그리고 이걸 투자 성향 검사라는 걸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상품을 팔기 전에. 그때 위험 성향이 나오도록 유도해요. 은행 직원이. 그러면 말이 맞죠. 통계상으로도 안정형 투자자가 줄어들고. 그럼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사시네. 그렇죠. 수위가 안 내실 건가. 극? 이러면서. 그러자 극히 어르신이. 네. 조린. 내가 왕견해 말이야 이러면서. 안정형 투자자 비율은 그럼 줄어들고 부적합 상품 판매도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것밖에 논리가 맞는 추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별개니까요. 위험 상품을 샀다고 위험 투자자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네. 투자 성향 따로 측정하고 위험 상품 판매도 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은행이 의도한 거라고 봐야 박상영 의원의 시나리오처럼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상영 의원은 이런 현상이 무언가의 징후라고 봤습니다. 금융위기죠. 올해 초에 발생했던 홍콩 ELS 사태의 배경과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많이 비교했었습니다. 언론들이. 네. 이때의 배경은 그랬죠. 은행이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자만으로는 돈이 좀 안 된다.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위험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해요. 네. 그리고 상품의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처럼. 그죠. 그러니까 뭐 주가 연계 증권이나 아니면 집값 연계된 대출.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혼자서 공부해서 투자하기랑 불가능에 가까워요. 상품의 구조가.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을 믿고 삽니다. 은행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근데 은행은 설명을 충분히 안 해요. 그러다 손실이 발생하면 은행은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스트라이팅은 이미 해뒀고요. TV 광고에서도 얘기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라고. 당신은 위험을 즐기는 투자자입니다라고 가스트라이팅을 해서 그런 곳에 투자하게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광고마다 그 마지막에 붙는 문구가 조금 섬뜩하거든요. 갑자기 한 것 친절하게 설명하다가 2배속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섬뜩함은 국가가 마련해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담배값의 폐암사진처럼. 그리고 이때 은행의 전략은 단순히 상품 설명을 누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콩 사태의 경우에요. 위험 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설계를 해놔요. 은행이 의도한 거라는 뜻이에요? 기준을 임의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감원에서 이 홍콩 ELS 검사를 하는 결과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들한테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는 건이 실제로 있었고 가스라이팅 고령 투자자들한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대답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역시 가스라이팅 그리고 점포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리 가입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쁜노 대리 가입 여러모로 공격적 마케팅을 하다가 금도를 넘어섰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이렇게 점잖은 문장으로 하지만 그 문장 한 문장이 지나가는 사이에 지금 수천 수만의 어르신들이 집을 날렸다거나 실제 들고 있던 유동자산이 반토막 이하로 났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은행이 아까 17개 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 아는 메이저은행? 국내 상위 은행 다 있는 거예요. 상위 순서대로 17개인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만 꼬실까요? 사회촌 년생들도 너무 걸려들기 쉽죠. 저도 은행에서 뭐 하라고 하면 다 그냥 사인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중반쯤에 부모님하고 한 번 쇼부를 보는 담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나 시집 안 갈 테니까 그거 내놔요 지금. 나 장가 안 가. 집 안 사줄 필요 없어. 그거 줘봐요. 보통 우리 세대까지는요.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자식은 호러 자식이었거든요. 지금은 투자 위험성이 높으니까 호러 자식이잖아요. 부모님이 설명해 줘요. 야 이 호러 자식아. 약관을 충분히 읽어라. 그런 되게 단위가 커지는 사례가 아니더라도 젊은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많고 이들은 대체로 은행 가입을 선호를 합니다. 일단 안정적인 상태에서 배우고 싶어 하니까요. 그리고 청년 펀드 이런 카테고리 상품들이 조금만 검색해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은행 홈페이지 가면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그거 다 사실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그냥 청년부터 있으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찾잖아요. 네이버 블로그가 추천하는 거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박상영 의원도 얘기를 했던 건데 본인도 사인하라 그러면 그냥 아묻다 해준다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베테랑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살다 보면. 30대여도 40대여도 얼마든지 초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하느라 바빠요.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선거 때의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선거 때 자산 내용 보면 펀드보다 보험이 더 많죠. 왜요? 펀드에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다시 말하면 뭐죠? 보험은 함부로 사인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융위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답이죠. 금융위 입장에서는. 아니면 알고 눈 감아준 내부인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박상영 의원이 파진을 못했는데 김병원 금융위원장이 국감 현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실제로 표정이 좀 놀란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식을 한 번 어떻게 계산한 건지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현실 같지 않으니까요. 0% 100%가 뭐야. 2020년에는 서면 점검만 하고 그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국감이 남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올 봄에 홍콩 H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2월쯤이었죠. 아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하고 비교해 줬는데 그게 되게 비슷하잖아요. 저라고 뭐 그 산실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다만 다큐멘터리를 보고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걸 대가로 담보를 받고 그걸 담보로 빚을 지고 그 빚을 금방 갚으시면 된다. 그런데 그 뒤에는 집값이 내려가면 담보를 잡혔던 게 가치가 없어지는데 빚은 그대로이거나 그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씌워놓은 덫이 있죠. 은행권이.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면 더 빨리 돈을 갚게 한다거나 더 많이 돈을 갚게 하는 장치를 해놓죠. 그러면 당연히 파산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홍콩 H 지수하고 연계된 투자 상품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홍콩 주식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떨어지지만 않으면 수익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고 떨어지죠. 작년 말에 절반이 되죠.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투자자는 없죠. 그런데 이런 연계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블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이게 무슨 말? 큰 돈을 얽어놓은 사람들이 홍콩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홍콩 주식 지수를 놓고 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잃으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홍콩 지수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죠. 이게 다 모든 것이 정말 파바바박 같이 연쇄작용으로 터져버리는 구조니까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매도 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주식을 한 번도 안 사본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손을 났다? 그런 게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지죠. 그렇습니다. 네. 조심합시다, 여러분.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벨빅 간사가 기초적인 인간의 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재미없어서 하나로 줄였습니다. 어떤! 처음 보는 넘고겠네요, 그럼. 이슈 셋 줄어드는 복지 민주당 섬의화 국민의힘 김예지 네, 어쨌든 보건복지위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민주당 섬의화 의원의 질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결정들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만 그 말은 소수가 무시되어도 된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극소수일지라도 우리 사회의 지향점은 최대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는 이 없게 하는 거라고 믿는데요. 10월 10일 김예지 의원과 섬의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작은 수로 존재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도 외문받기 쉬운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질의를 펼쳤습니다. 원래 김예지 의원은 이런 거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섬의화 의원이 민주당으로 이번에 초선으로 닫아야 되죠. 먼저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그리고 노인 이 두 가지 정체성에 각각 제공되는 복지 제도가 꼬이면서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인 노인 복지가 꼬인다. 네. 우선 보건복지부는 만 6세부터 65세의 등록장애인에게 장애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 6세부터 65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65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랑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보전급여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장애인이 받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대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윤정 씨의 경우에는 65세를 넘어선 장애인이시겠죠. 네. 이분은 매달 420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65세가 되자 300시간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이 노인으로 편입되자 장애인이 노인이 됐다고 법이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렇게 되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또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65라는 마법의 숫자를 제가 타파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게 65를 넘긴 사람에 대해서는 노인용 일자리 아니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일자리를 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에서 적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이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원래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의 외부 활동을 뒀거든요.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이 집에서 머무르는 제가 서비스만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으면 억지로 안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참고인이 나왔는데 이분은 아까 말했던 중증 뇌병병 장애를 앓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듯 일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원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되면서 일자리도 없어져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로만 버텨야 하기에 식비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재가서비스는 이런 걸 돕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지 말고 집에 편안하게 있도록 관리해주는. 이건 제가 좋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서비스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 포함 많은 노동자들은 그래서 노인을 집에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위험한 것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65세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가둬지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밖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늙었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노인 서비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건데 이 문제가 사람들 피지컬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기술도 발전했고 건강에 대한 이해도 늘었고. 65세의 노동 가능성과 노동 생산성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일단 이 숫자 뒤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김혜진 의원이 지적하는 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만 저는 일단 그거부터 생각나가지고 65세, 60세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게 하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요양에 드는 돈도 더 줄어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혜지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올해 초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그 내용은 장기 요양 급여로 강제로 전환되는 것은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는 판결이 이제 올해 나왔거든요. 65도 은근히 법적 근거 없습니다. 네. 이 두 급여는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약 3천 명가량이 됐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되어서 배제되는 이들은 매년 한 15명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예요. 따라서 김혜지 의원은 단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을 이유로 이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예산상에도 전혀 부담될 것도 없다. 15명인데. 김혜지 의원은 이 15명을 대변해서 얘기한 건데 실제로 이 비율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민으로까지 늘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거는 0.5%인 거 아닙니까? 3천 명에서 15명이면. 비슷한 비율이라고 하면 그들은 노동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장애인 복지이기도 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시켜도 할 말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장애와 노인이라는 상태의 구분이 노화로 인한 불편의 구분이 되게 모호해지잖아요. 노화로 인해서 그냥 장애를 얻게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현재 노인 복지 서비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두 체제, 장애인 복지 체제와 노인 복지 체제의 전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네요. 굉장히 겹친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훌륭한 질문들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서미아 의원 또한 우리 사회에 잘 보이지 않는 이들을 위한 질의를 했는데요. 약 3만 명 정도 되는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장애인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형 당뇨라는 말을 들어보신 것 같으실 텐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형 당뇨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인식도도 낮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당뇨병 이렇게 알고 있고 굉장히 당뇨병 인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달리 일형 당뇨병은 최장애 영구적 손상으로 훨씬 중증의 병인 거예요. 네. 불치병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인 인식도도 낮고 그동안 국가에서 거의 방치가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소아 청소년 시기에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는 이제 생업을 대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군요. 네. 아예 펌프 기계를 놓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오면 진짜 뇌 손상이 일어나기도 쉽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루는 그런 위험한 병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병의 2% 정도가 일형 당뇨병이면 적긴 하지만 응급이 많네요. 네. 그래서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충남 태안에서 9세 어린이가 이 진단을 받자 일가족이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서미아 의원은 현행병삼으로는 장애로 인정받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행력만 바꾸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상관없는 TMI이긴 한데 그 서미아 의원이 참고인을 두 명을 불렀어요. 이 참고인들은 일형 당뇨병 환자들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의료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이름이 한 명은 고민정 간호사, 한 명은 김대중 교수. 원고 쓸 때 자만 오면 저런 것도 쓰고. 공부한 게 아까워서 별 실없지 않은 것도 다 적고.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며칠이라고요? 10월 8일? 이렇게 멋있는 질의들을 하던 그 하루 전날 10월 7일에 정무위에서는 이제는 인정할게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저랑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맞아요. 오랫동안 피해 오셨나요? 네. 부정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재앙이다로 시작해서 탈시설이 가속화될수록 전 장애인이 돈을 번다는 식으로 막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 막나갑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의 장관은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또 했죠. 네. 2년 전에 탈시설 논쟁을 국감에서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나았던 기억이 있는데 김미애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논쟁 같은 경우에 조금 씁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 닮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서 더 씁쓸합니다. 등록되면 보통 이제 복지카드 받고 나서부터 인생의 가장 달라지는 점은 장애 등급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이 좀 더 두툼해지는 게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정산이 빨라진다. 치료비와 관련된. 일형 당뇨처럼 평상시에 돈 되게 많이 드는. 그리고 이제 등급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도 많고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장애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죠. 어떤 질병들은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일형 당뇨도 그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아 의원 이런 거 잘 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 전장현이 내놓은 안에 거의 큰 차이 없는 교통약자법을 넣은 사람이죠. 그렇고요. 누군은 탈시설을 갖고 혐오 정치하고 있을 때 이 김혜지의 서비아 의원은 사실상 시설화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떤 극소수를 또 바라볼 줄 아네요. 대중적 관점에서 혹은 정치부 기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서비아 의원의 일성이 되게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혐오 정치를 끝내러 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이준석과 반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권성동과도 반대였어. 그런데 대신에 좀 더 관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되게 말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목푸뿐이라서 질의하면서 그렇죠. 스타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스스로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좀 더 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자 덕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위원장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덕질은 모릅니다. 덕질이는. 이건 제가 MG 쿼터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 빠순이 쿼터로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누구 버블에 가입해 있었어요? 있어요. 드디어 관련된 첫 번째 이론을 학습했어요. 뭔가요? 왜 MZ가 스스로를 MZ라고 부르는가? MZ는 새마을금고잖아요. 그렇죠. MG가 되죠. 젤머니의 주의가. 그래. 저것도 하나의 가설이구나. 아무튼. 네. 아무튼 MZ예요. 국감 첫 주의 가장 MZ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이슈 4. 앨범 깡의 세계. 민주당 강유정, 이모경. 아이돌 기획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건데요. 흥미롭습니다. 들어보세요. 앨범 깡이라는 말 아시나요? 앨범 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앨범은 돈 되지 않거든요. 이 말 생긴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요즘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라는 걸 끼워주죠. 이게 한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나요? 1세대 아이돌 때 처음 살짝 시도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요. 사이버 가수 아담 카드 산가? 뭐라고요? 포토카드. 그땐 카드만 팔았죠. 잠깐만. 나 아담 앨범을 샀다는 사람 처음 봐. 저 되게 팬이었고 지금 그분 얼마 전에 근황올림픽에 나오셨더라고요. 어? 안 돌아가셨어요? 네. 오 아담 씨인 줄 알았는데. 사이버 가수면 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설이 파다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개발한 회사가 망해서 데이터 센터가 포맷됐다. 또 스토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때 이병헌 나오는 아무튼 포카 그런데 지금 형태의 포카 문화가 좀 메이저화 된 거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2010년대 후반 정도? 어 그렇습니다. 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들이 셀카 찍은 그냥 말 그대로 사진 카드인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앨범에 한 장씩.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멤버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가지려면 앨범을 많이 사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주제문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회사들이 이것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보고 배운 버릇이냐. 리니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옛날 미국의 야구 선수 카드 NBA 선수 카드 보세요. 이제 아담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도 당연히 아이돌과 유명인은 포토카드 장사가 잘 됐어요. 옛날에는 막 엽서 같은 걸로 팔고 그랬어요. 여고 앞에 가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공산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주고 해당하는 가격만 받았고 그렇죠. 더 이상 뻥튀기가 안 됩니다. 가격에 하입을 더 붙이기 위해서 한 일이 스포츠 카드 같은 거죠. 은박지에 싸놓고 랜덤하게 가져가게 해서 나중에 이제 마이클 조던 루키 카드가 100만 달러가 되는 방식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리면 아는데 아이씨 이 사람이 숨은 숨은 경력자였어. 그런 게 있나요? 아무튼 다시 포카 얘기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면 앨범을 왕창 사서 이걸 개봉을 하면서 포카를 확인하잖아요. 그 과정을 앨범깡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컨텐츠가 돼가지고 요새는 유튜브에 앨범깡 브이로그라는 장르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자해하는 영상으로밖에 안 보여요. 쌓아놓고 제발 누구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 나오게 해주세요. 뜯고 아 아니야 이러고 또 뜯고 아니야 하고 나오면 아 하고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찍는 거예요. 그거군요. 그 피파하면서 게임 방송에서 가차 돌리는 똑같죠. 앨범 24개를 까면 장원이 형이 몇 장 나올까? 이런 거예요. 당연히 24개는 약과입니다. 이게 음반 하나에 많게는 100종이 넘는 포토카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멤버가 100명이 넘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진들 맞아요. 그리고 미공개 포토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아 난 역시 줄여서 미공포라고 합니다. 공포네요 진짜 네. 그럼 미공포가 뭔지는 거기 제시가 돼 있지 않고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까봐야 아는 거죠. 아 몇 개나 히든이 숨겨져 있는지를 모른다?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걸로 아는데 역시 무서워. 좌우건주의는 그런데 많은 아이돌 팬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고요. 미니진이 쏘아올렸죠. 그리고 이번에 강유정 의원과 임호경 의원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앨범깡이 사실 사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앨범깡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법조문이 어디서부터 정의되고 뭐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너무 먼 일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도 사실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법이 음원이 들어있는 음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접근했던 건 군부정권 시대예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음반이나 음원에 대해서 법이 접근을 한다는 건 보통 문화통치로 보기 때문에 터부시하죠.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접근하려고 하면 한참 걸릴 거예요. 이렇게 앨범깡으로 이익을 보는 곳 중에서 위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브 산하에 있는 곳이에요. 하이브입니다. 팬덤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버블 아이돌과 채팅 서비스를 구독하는 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앨범 판매, 굿즈 판매 이런 것들입니다. 주요 고객은 당연히 10대 청소년이고 매출도 상당해요. 작년 기준으로 3,379억인데 그중에 96%가 굿즈 판매 그러니까 앨범 판매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엿다대고 입바른 소리를 하니 하이브가 미니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진짜 놀랐는데 강유정 의원이 그래서 위버스 대표한테 증인으로 불러서 앨범깡을 아시냐고 저처럼 물어봤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네. 모를 수가 없는데 아니 불가능하지. 진짜 이 시장의 가장 핵심 코어인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이건 방지혁을 불러왔는데 뉴진스 멤버를 못 외우는 척하는 거랑 똑같은 그 정도죠.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로 하이브는 이번 국감에 위버스 대표를 대신 내보냈어요. 이분이 하이브 대표입니다. 총알바지 다른 충신들로 꽉 채워져 있나봐요. 하이브는 그리고 앨범깡 외에도 음반 판매량을 올리는 또 다른 전략이 있어요. 아 이건 저도 알아요. 네. 이건 좀 오래됐죠. 근데 요새 또 좀 새로운 수법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음반 밀어내기라는 건데요. 이건 임호경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기획사가 음반 판매처에 정해진 물량을 판매를 합니다. 이번에 몇만 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판매처 주관으로 팬사인회 이런 이벤트를 열어요.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그 이벤트 추첨을 할 수 있는 응모권을 특정 기간 내에 음반해상 구매자에 한정해 주십니다. 네. 네. 뭐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앨범 구매하신 분한테 한 장당 한 개씩 이러면 공장의 호흡이랑 소비가 맞아떨어지죠. 초도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빠르게 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첨으로 소수 인원을 뽑는데 사실상 구매량을 기준으로 줄 세운다는 게 뭐 중론이에요. 자 그러면 충성스러운 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장만 사면 안 되죠. 아까 포카 살 때랑 똑같죠? 똑같죠. 초도 물량 만 장이 풀렸다고 그럼 난 천 장 살래. 내가 10%를 다 혼자 가지겠어. 네. 근데 한 번에 천 장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기간을 되게 짧게 한다고 했잖아요. 2, 3일 정도로 팬사를 가려면 한 번에 100장을 사서 어 나 당첨됐네 이번에 가고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 팬사인회가 있어요. 공지가 떠요. 그럼 이틀 동안 50장 사요. 이번에 안 됐어요. 그럼 다음 기간에 100장 사봐요. 또 안 됐어요. 그럼 다음 기간에 150장 사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 사이에는 500만 원 썼어요? 네. 지금 강원랜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강원랜드와 똑같은 점은 많아요. 돈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빠진다는 것과 네. 근데 조금 억뚱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요? 아 이게 그 출판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 뭐 노빌문영상 때문에 약간 올라갔긴 했지만 네. 어 이 조금만이라도 이게 배워가면 좋겠다. 한강 포토카드를 팔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일비 간사가 진짜 악마인 것 같아요. 어떤 장이? 아니 이 혼란을 다른 업계까지 퍼뜨리겠다고 아 그래도 들어봐요. 실현은 못할 거 아니야? 썩 꺼져라 이러면서 아 악마인데 무능한 악마야? 도룸을 뿌릴 거예요. 그런 거였어? 그래서 기독교인인 거였어. 아! 한강 작가 사인은 어떻습니까? 쫓겨납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을 쓰면 단기간에 음반 판매량을 올릴 수 있죠. 제가 이제 그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얘기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빌보드가 왜 케이팝을 경계하는가? 네. 이런 이상한 수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더 할 건데요. 그리고 진짜 코어 팬들은 앨범 강의랑 이걸 같이 해요. 어차피 둘 다 앨범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더 많이 사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팬덤 내부에서 최소 몇 장은 사야지 팬사를 갈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걸 팬사컷이라고 해서 막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투자자들만 아는 영역이죠. 네. 근데 진짜 전문 영역인 게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요. 이걸 팬들끼리 돈 주고 사고 팝니다. 정보를. 그렇죠. 고급 투자 정보죠. 그렇습니다. 최소 몇백은 당연히 되고요. 미니진이 하이브로부터 유진스가 이런 음반 매일어내기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진정을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이 시장의 주 고객층이 10대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케이팝의 팬덤은 전연령층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몇백만 원 쓰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50, 60대들은 상상을 뛰어넘게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리니지의 고래 그러니까 리니지의 성주들이랑 똑같은 팬들이 있어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을 하는 고래 유저들이 얼마를 쓰는지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ARS로 투표할 때 전화국 하나를 사버리는 팬이 있다고? 로이스 로이스를 방해하는 가수고 명태균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가수 뒤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유능해요. 심지어. 돈이 더 많고. 홍보다 2% 올려줘서. 이모경 의원에 따르면 이런 음반 밀어내기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아까 계속 언급하신 초동 판매가 있습니다. 초동 판매라는 거는 앨범 판매 후에 시작 후에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말하는 건데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케이팝의 관행이에요. 그리고 전세계적 관행이고 전통적인 기준이기도 해요. 이들이 얼마나 티켓 파워를 기존에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니까. 근데 그렇게 쓰이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판매량을 올리면 초동 집계에서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문화에는 게임업계에도 없는 문제가 있는데 환경오염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차를 한다고 해서 그게 데이터를 좀 더 쓸 수는 있겠으나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어떤 아이돌이 협업을 콜라보를 해서 치킨 먹으면 뭐 준다. 부츠 준다 했는데 잠시 뒤에 드러났죠. 쓰레기통에 잔뜩 쌓여있는 치킨. 그런 사례가 거의 업계별로 광고 업계별로 많을 거예요. 화장품도 있고요. 많습니다. 원래 치토스에도 그랬었어요. 치토스 스티커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포켓몬빵. 치토스를 한 몇백 개 사고 안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카드만 빼고. 그래서 포켓몬 싫어하는 애들은 고모나 고모부가 계속 빵만 준 그런 경험이 있네요. 맛없는 걸 왜 자꾸 나한테 주나. 짬처리. 그런데 앨범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들을 수도 없어요. CD플레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부 명목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쓴다고. 어디 약간 고아원 이런데 이런 걸 기부를 해요. 진짜로. 쓰레기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건 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LP는 전통적으로 종이에 넣어요. 종이커머에 넣어요. 그런데 CD는 좀 더 귀한 미디어였다는 이유로 80년대 말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CD도 종이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돌 앨범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CD가 아니죠. 그렇죠. 아주 두껍고 아주 화려한 포토북이 컬러 인쇄로 싹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시정을 해달라고 팬들 사이에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돌의 노동 강도 차원에서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팬사인회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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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안 돌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많게는 한 번 활동할 때 90번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대단한 감정 노동이죠 사실. 그런데 피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SM 장철혁 대표의 경우에는 회사가 유통사와 협의해서 음반을 판매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짓말이 섞여 있죠. 뭘 확인해봐. 그러니까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를. 초도 물량 제일 세게 파는 게 SM인데. 네. 우린 다 공지를 봤는데. 그리고 JYP 정욱 대표는 조금 더 못됐어요. 도소매처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법정에 끌려가도 자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한국 엔터 기업들이 음반과 음원 매출을 좀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악명이 높다고 해요. 이게 더 이득이란 걸 깨달은 지 꽤 됐죠.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인데 한국만 유독 음반 판매가 음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피지컬 음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븐틴의 음반 판매량이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많아요. 세븐틴 케이스로 설명하는 게 참 좋은 게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밀어내는데 세븐틴은 중국에서도 밀어내니까 돼요. 그렇죠. 그 숫자들이 피지컬을 다 사요.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우습게 이기지만 사람들은 세븐틴이 누군지 몰라요. 밖으로 나가면.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보드가 케이팝을 경계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피드백은 음반 밀어내기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래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음반 사재기, 음원 사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이게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음반과 음원 사재기는 음반 사재기는 초도 물량을 회사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된 바람잡이 같은 전통적인 비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에 비하면 앨범 미러겐이랑 앨범 깡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음원 사재기는 21세기 초반에 조금 더 진보한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 음반을, 피지컬 음반을 회사가 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음원은 중국의 IP를 사서 고용된 해커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늘리는 방식. 이것도 여전히 회사 돈이 들어가지만 음반 사재기보다는 회사 돈이 좀 덜 들어가고요. 다만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은 차트를 움직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방식은 위원장이 설명해준 대로면 시장을 교란하는데 그걸 팬들 돈으로 합니다. 그렇죠. 훨씬 심각한 사안인 거죠 사실. 장관님은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진흥원 홈페이지에도 말씀하신 것대로 나와 있어요. 연계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부당한 구입을 할 경우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간 판매처들, 팬사인회를 주관하는 판매처들이 부당하게 구매를 했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카테고리죠. 그러니까요. 결국 그들도 그걸 파는 거잖아요. 사재기 얘기는 저희가 옛날에 닐로 얘기하면서 아주 살짝 건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들의 역량을 희생했잖아요. 본인들의 역량을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끌어오는 투자 행위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의 답변에 추가 질의가 좀 더 없어서 어떻게 더 나오는 게 있는지 그냥 원기역 삥띠는 거지 뭐 이모경 의원실에 되게 잘하는 보좌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꼭 그 영감님 실수할 때만 자꾸 탑에 올라가지고 손해보는 느낌이 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살펴보시고요. 네. 그리고 굿즈 판매 방식에 대한 지정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역시 강유정 의원 질의였는데요. 아 이게 굉장히 스마트했죠. 아 이거 정말 현대예술이었죠. 이 질의는. 위버스가 지난 8월에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이유가 환불과 반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위버스의 상품은 개봉 후 반품이 안 됩니다. 단순 변심은 환불이 안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개봉하는 영상을 구매자가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야 돼요. 특이하게 의무를 지우죠. 이런 의무를 지우는 업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의도가 뭘까요? 안 해준다는 거죠. 반품을. 반품해주기 싫어서요. 개봉 후 반품 불가는 제가 알기로 판매자가 넣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다만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영상을 유저가 찍어야 된다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바이럴 시키려고 그러나? 약간 사람들이 그런데 어차피 자기들만 보는 거니까 메일로 보내는 거니까 화사 메일로 강효정 의원실이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배송이 지연됐고요. 그것부터 지적하고 그리고 반품을 하려고 언박싱 시도하려고 언박싱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럴 수가 반품 사유가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이염이 있었어요. 의류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촬영을 했는데 만약에 촬영을 이렇게 쑥 살펴보면서 이걸 내가 못 봤다. 이염이 있었던 거를 그럼 반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국의 산업적 특징이랄까요? 소비자가 겁나 영악할 거라고 전제하죠. 실제로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 정도까지 할 권한이 판매자한테 있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는 권한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강유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염을 발견했을 때 의원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유정 의원은 이런 행태가 갑질이라고 일단 정의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더 끌어나가지 못한 게 아쉬웠었는데 아무튼 앨범감, 굿즈, 갑질 모두 팬들의 애정을 믿기로 부조리한 시스템의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지일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그런데 이렇게 환불 거부를 해서 과태료를 모셨잖아요. 얼마 내셨어요? 300만 원입니다. 0.05%도 안 되죠. 그게 하이브의 아이돌 굿즈 매출액이 1조 2,079억 원입니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넘게 근데 과태료 300만 원 낸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에 그러면? 강유정 의원이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0.000025% 아, 00025였어요? 0인에게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는 보통 케이팝이 문화적으로 일구어낸 업적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평론이 이런 것도 못 알아볼 때도 많고 아이돌 음악이 아이돌 음악이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아쉬워서 그 얘기도 하는데 산업으로서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흉측한 측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연예산업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살비 종교도 신도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 둘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케이팝은 그 둘 사이를 자꾸 넘나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후자가 수익성이 세거든요. 고객 하나당 수익성. 거기로 넘어가는 단계 어딘가를 국회가 짚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봤습니다. 긴건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감은. 내일 이 지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맹영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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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